밤사이 많은 비가 예보됐던 부산은 예상보다는 빗줄기가 빨리 잦아들면서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대규모 수해 피해를 입었던 터라 긴장 속에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3명이 숨지는 등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던 부산. 밤사이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컸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동래구 세병교와 연안교를 비롯해 11곳이 침수되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비가 잦아들면서 오후 11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해제됐고 도로 통제 구간도 속속 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우 당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역 부근 지하타도는 이번에는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부산에 내린 강수량은 70mm가량. 빗길 교통사고 외에 다행히 별다른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밤까지 30에서 많게는 70mm의 비가 더 예보돼 있어 부산시는 지난주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부산은 오늘 밤까지 30에서 7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로 사실상 부산은 장마철이 끝나겠고 앞으로는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비가 오고 있고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부산 금정구에는 여전히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부산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부산 가덕도에는 84.5mm, 금정구에도 8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30에서 70mm의 비가 오늘 밤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5도, 양산과 합천이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눕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내리는 비로 부산은 사실상 장마철이 끝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당장 목요일 부산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앞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출근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도로 교통 상황은 어떨지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수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네, 비 내리는 오늘 아침 출근길보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55보급창 앞 도로에서 5부두 방면으로는 양방향 도로 침수로 인해서 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교통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운행에 참고하셔야겠고요. 다음 만덕대로 모습입니다. 현재 미남 교차로에서 만덕 2터널 쪽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현동 고동골로 59번길 따라서는 토사 유실 우려가 있어서 양방향 차량 진입 통제 중인 점 운행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낙동남로 하구원 다리 모습입니다. 현재 명지 방면으로 교통량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천시에는 보다 감속 운행하셔서 안전한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진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 이면입니다. 3명의 사망자를 낸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동구가 지하차도 위험 점수를 낮게 표기하는 실수를 범해 관리 대상에서 빠뜨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점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이를 발견하고 점수를 정정했지만 동구는 다시 관리 대상에 포함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동구는 부산시가 수정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위험 등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부산시는 지자체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면 기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역시 폭우 피해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내린 폭우로 부산의 전통시장 19곳이 큰 피해를 입었고 수산되는 피해 규모도 18억 원이나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상인이 기댈 곳은 부산시의 재해구호 기금이 유일하지만 신청 조건이 묻어 무척 까다로운 게 문제인데요. 전체 상인의 2, 3%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이면 종합면입니다. 주요 금융공공기관들이 지난해까지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던 관행이 오래 사라지면서 부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부산 이전 금융공기업은 지역 인재를 20% 이상 채용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때문에 부산 지역 대학 출신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을 함께 실었습니다. 역시 이면 기사입니다. 입산 지역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15세에서 39세까지 청장년층 인구가 지난달 말 100만 명의 간신히 턱걸이하면서 전체 지역 인구 비중의 29%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 수치로 올해 말에는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는 의미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읽기였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총리실 검증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가 또 한 달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예정보다 벌써 두 달이나 지연되는데 수정안 제출을 반복하면서 발목 잡는 국토교통부도 문제지만 수수방관하는 총리실 때문에 검증 결과가 더 꼬인다는 지적입니다. 황지실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작성한 김해공항 확장안 기본계획안, 그리고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 이 두 개 문건이 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의 검증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기본계획을 계속 수정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검증위 출범 이후 한 차례. 새 활주로에 금정산 충돌 결과가 나오자 두 번째, 세 번째 수정안을 냈습니다. 안전 문제가 확인될 때마다 땜질 처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검증위원회 최종 발표도 다음 달로 벌써 두 번째 미뤄졌습니다. 검증 절차를 지휘하는 총리실이 국토부에 휘둘리는 수준을 넘어 검증에 임하는 태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새 활주로 건설을 위한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또 공력조정과 관련한 국방부 협의, 모두 사실상 결렬됐거나 보완책 마련이 불가능한데도 총리실은 정책 조정도 않고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과거 6차례 용역에서 모두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불보듯 뻔한 결말이 자연스럽지만 사상 초유의 정책 재검증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MBC 뉴스 황제실입니다. 이렇게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막판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동남권 신공항 추진기획단장인 김정호 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가덕 신공항을 언급하면서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 당초 6월 말이던 검증 결과 발표는 다음 달 말로 재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번이나 기본 계획을 수정해 재검증을 요구하고 검증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검증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가덕 신공항을 추진하는 부산 지역은 의회가 앞장서 결의 대회를 여는 등 한몫 소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해 지역의 김정호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국방부와 환경부가 관제권과 소음 피해 등 29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묵묵부답으로 김해 공항 확장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음은 면적이 2배, 가옥은 8배 이상 늘어납니다. 확장성 전혀 없죠. 관문공항 역할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백지화를 요구하고... 대안으로 가덕 신공항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며 경남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장과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관문공항, 동남권의 신공항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엔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상공계도 총리실이 제대로 된 검증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는데 세 지역 경제계가 공식 입장을 낸 건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불경 신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한적항인 부산 신안과 연계를 통해 동남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복합 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막판 여론존이 가열되는 가운데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김윤아 기자입니다. 시간당 80mm 넘게 쏟아진 폭우에 거대한 저수지로 변한 지하차도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스펀프가 3대 있었지만 재기능을 못했고 차량 통제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지하차도 참사가 천재인지 인재인지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익사 여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고 빗물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한 격리 시설 변경을 두고 이번엔 중구가 시끄럽습니다. 보름 전 서구 송도해수욕장 앞의 호텔이 외국인 선한 자가격리 시설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해수부가 중구 대청동으로 장소를 변경했는데 중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해수부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해수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대규모 집회로 맞서고 있어 한동안 마찰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PC방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10대 여성이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과 직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여성은 술을 마시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인데다 언쟁이나 몸싸움도 없었고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아 묻지마 범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 23일 초량 지하차도 침수 당시 소방당국에 걸려온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지난 23일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밤 9시 32분부터 5분 동안 3건의 시민 신고가 있었지만 그 사이 3천여 건의 신고가 폭주해 관련 내용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해 현장 CCTV 확인 결과 소방구조대가 지하차도 침수 직후인 밤 9시 40분쯤부터 구조활동을 시작했지만 소방활동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km 지점에서 49살 A 씨가 몰던 트럭이 역주행하다 40대 부부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일가족 4명 등 모두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화불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과장 5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금정구엔 아파트 방을 인터넷 숙박업소 앱에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7차례에 걸쳐 70여만 원을 받는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영업을 한 혐의입니다. A 씨는 또 지난 2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투숙객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은 과거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벌금형을 받고도 또 불법 행위를 했고 투숙자 폭행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올 시즌 처음으로 관중 입장이 허용된 홈 경기를 갔습니다. 롯데는 오늘부터 선두 NC 다이노스를 사직으로 불러들여 3연전을 치른 뒤 31일부터는 기아를 상대로 홈 3연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야구장 출입이 제한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관중석 자리 이동이 통제되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고나 퇴장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프로츠고프산 아이파크가 내일 전북현대를 상대로 홈 구장인 구더운동장에서 FA컵 8강전을 갔습니다. FA컵 16강전에서 수원FC를 1대0으로 누르고 8강 진출에 성공한 부산은 경기 초반부터 활발한 공격을 바탕으로 전북의 골문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이 전북을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할 경우 성남FC와 수원 삼성전 승자와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거래소 금시장의 1g당 금가격은 7만 7,460원으로 지난 2014년 3월 거래소 금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g당 금가격은 어제 한때 7만 8,790원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어제 거래소 금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각각 482kg, 371억 원으로 시장 개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BNK 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단기 순이익 3,109억 원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감소한 것으로 부문별로 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1조 7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계열사들의 비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4% 증가한 1,96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열사별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1,781억 원과 1,04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부산 장안고와 장안제일고에 대해 내년부터 평준화 일반고 추천 배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에 있는 부산 장안고와 장안제일고는 기장 지역이 본격 개발되기 이전에 고교 평준화 예외 지역으로 분류돼 그동안 학교장 전용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왔습니다. 부산지법은 최근 부산 장안고 재학생과 학부모, 장안제일고 학교법인 등이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입학 전용 방법 변경 계획 취소 행정 소송 등에서 모두 원고에 청구를 기각하고 부산교육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HMM 아레시라스호가 첫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부산항에 돌아왔습니다. 아레시라스호는 어제 오전 9시쯤 신항 입구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뒤 예선의 도움을 받아 2부두에 접안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칭다우에서 출항해 부산 신항 4부두에서 컨테이너 4,500개를 하역하고 유럽으로 떠난 지 90여일 만에 귀향이며 오늘 오전 다시 부산항을 떠납니다.